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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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야 이제 한 껌박들이 먹었다 다행히 잘됐다 한 번 면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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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수가 아니라 막걸리 먹어봐요 아 또 이 레이 이제 되는 게 안 Germans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말이라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아 이거 한번 그따줄까 아 아 아 아 다리 좀 괜찮으십니까 아 3시 10분에 결승전 진행토로 가겠습니다. 15dB로 안영스마트가 1세트 이겠습니다. 15dB로 안영스마트 1세트 이겠습니다. 15dB로 안영스마트 1세트 이겠습니다. 15dB로 안영스마트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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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습니다. 사장님 신사하고 시작하시죠 어... 나오면 햇빛 뜨고 아... 햇빛 뜨고 햇빛 찜고, 아... 아... 우리도 안에는 소주를 잘 받을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야 아 자 40대로 공동사미 두팀 시상식 하겠습니다. 대전나웅 이천신둔 본부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대부터 공동사미인 이천더림 스탑평택마루 같이 시상식 하겠습니다. 운동화 신으시고 본부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화 신으시고 본부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화 신으시고 본부턱 앞으로도 공동사미인 이천더림 스탑평택마루 운동화 신으시고 본부턱 앞으로도 자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화 신으신 후에 네, 네, 뭐 앞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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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자, 40대부 3위 시상을 하겠습니다. 팀명, 자, 40대부 공동 3위, 팀명 이천신중. 위팀은 제10위에 문경세제배 동호인 최창족구대에서 주소와 같이 입장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9일, 문경시 조커협회장 김이재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단은 잠시만 간략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결승전까지 진출한 양팀 선수들 자, 끝까지 힘내서 멋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본부석에 앉아계시는 분들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선수 차렷! 경례! 경례! 난 자식시 resizeЕ cocktail! 경례! 향기 느끼실쳐 además 점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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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